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1년 만에 새 앨범 타이밍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타이밍은 많은 분들이 듣고 즐기실 수 있도록 음악적인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 앨범이에요.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매력해 너만의 매력해 생활은 선명해 높이는 너무 고찔래 매끈한 브리킹 라인 타고난 바틀라인 솔직히 말해 말해 너무 깊이 빠져들었어 자신의 멍청이지 말고 내게 다가와줘 자신의 멍청이지 내게 다가와줘 자신의 멍청이지 내게 다가와 From H internet Hey You Don't sont Obviously Beauty Girl 눈 도 못해 Y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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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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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